일단 응심해 봐야 돼. 이거 봐봐. 어? 이거 봐봐. 어! 열어본다 보여줄까?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위 열고. 여러분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이제 잠바가 집에 왔거든요. 이게 세우고 이게 두 개 얼마인데? 20. 어 하나에 10만 원씩이야? 하나에 10만 원씩. 아 근데 좀 느리잖아. 아 그러니까 성태형이 어제 짜증내길래 딴 거 먹었어, 딴 거. 근데 이게 핏티즈도 먹고 왔어요? 맞아. 우리 핏티즈도 먹고 장도 먹었어. 성태형 잘 먹을게. 근데 누가 이거 귤 누가 이렇게 이렇게 볶아서 해놓은 거야? 내가 아까 먹을 사람 먹어요. 아니 너 이것도 모르겠어. 안 놀랬어? 해줘. 야 누나 하는 척만 하지 말고 해봐 누나. 할 수 있어. 야 근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300, 300 썼었는데. 진짜 못 세긴 한데 우리 일찍 들어왔어. 약기가 안 좋아해. 실제 먹고 싶은 거 있잖아. 할 수 없잖아. 젓가락으로 가져와. 싣고 알아서 할 거네. 첫 잔은 소주 이제 하나씩 먹어볼게요. 나도 소주. 야 이거 소주? 벌써 시기? 아니 아니 한 거 같아. 이따가 오려니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한참 해봅시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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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미를 오세요. 부장미를 오세요. 부장미를 오세요. 아 재밌다. 재밌다. 아니 위에 맞춰서 진짜 담고 싶은 거 닫아놨어. 맞아.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닫아놨어. 어. 우리 사연 금액까지 나오면 이틀만 홀로 안 썼네. 60? 60까지 썼을까? 60, 60, 60. 70 써잖아. 오늘? 오늘. 안 썼어. 어. 아 별로 안 썼어. 예쁘게?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여행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처음이다. 아니? 그래 차라리 이기기. 나도 1대 정도 이런 거 날 좋은 거 같아. 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?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 같아. 맞아. 합법적으로 술을 먹고. 이거 얼마나 좋아. 아 그럼 쉬어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쉬는 거 같아. 아 새끼 존나 얇게 하는 게 아침에 아무것도 하라고 하면서 뭘 했대. 아 그랬더니 혹시 아침에 말해줘? 거실 딱 청소 됐을 줄 알고 물을 딱 열었는데 청소 안 되어있는 거야? 아 XX 내가 하겠다.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물을 틀어놓고 아 언제 끝나지? 딱 두 장만 딱 해서 청소 됐네? 하면 딱 다 완리고 그런 딱 딱. 근데 우리는 진짜 이번에는 말이 사실 사실 요양 왔어? 요양, 저 요양 왔어? 어우. 아니 근데 종호구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. 어떤 맛을? 아 어제 근데 좀 말이 먹겠지? 아니 종호구에서 너무 시험을 했는데 아 왜? 왜 이렇게 많이 따라줘? 아니 저거 하는 얘기야. 저거 한 잔. 저거 한 잔. 응 저거 한 잔. 세웅도 좀 약하게 가네? 야 달라고! 오우! 아 저거 한 잔. 나한테 줘 내가 다 줄게. 내가 다 줄게. 내가 다 줄게. 아 여기서 내가 막내 하는 건데 세월이. 내가 막내야 하는 거지. 응 나 스물여덟이지? 나 스물여덟이야. 나 근데 종호구가 벌써 스물여덟이야. 나 방송 10년 치에서 안 먹는데. 야애가 한 잔. 나 얘기 안 안 돼. 어구 나 너무 슬쩍 같아. 누나 얘기는 안 할게. 누나 나 얘기. 갑자기 술을 당기네. 괜찮아 괜찮아. 나이는 중요하잖아. 맞아 나이는 중요하잖아. 오늘 안 돼. 누나가 36이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 같네. 그러니까. 속이 끊어있다. 누나 그 별이잖아. 팬님이. 그 분들 보셔서 스문방으로 있었는데 진짜. 그 이번에 제주도 가면 걸프거나 사인 좀 받아주세요. 나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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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불러볼까. 매니저? 딸내맛은 매니저. 아 그 쟤가? 쟤가? 쟤가 뭐라고 하는지. 안 돼. 안 돼. 그렇게. 그게 더 좋은데. 우리 사랑에서 우리 사랑을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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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6점! 86점! 청소까지! 우와! 저희 MTA 방송 어제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장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! 여러분들 방송이 좀 짧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끼리 좀 놀려고 해요. 많이 친해지고!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말티즈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! 내일 봐요! 감사합니다! 저희 더 열심히 할게! 이렇게 많이 봐주셨습니다! 사랑해 주세요! 아 너무 무섭다! 아 나 이럴다! 와 너무 예쁘다! 아 맞아요! 너무 예쁘다! 여러분! 미안해!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나 진짜 괜찮았거든?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겨울에 여행을 하니까 패딩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막 진짜 왼쪽 손에 패딩 들고 오른쪽 손에 막 짐 들고 이렇게 하니까 와 거기다가 차도 많이 타니까 너무 힘들더라 아 힘들어! 안 되겠다! 아... 3시 비행기여가지고 3시에 출발해서 잘 도착을 했으면 안 막혔거든? 연착이 되다 보니까 5시 제일 막히는 시간대 택시를 타가지고 올 때는 2시간 걸려가지고 그냥... 그래서 지금 짐도 못 풀었어. 아 오늘 진짜 워크가 진짜 고생했어. 일어나가지고 카페 대무도 갔는데 애들 퇴근해가지고 카페 안 내린다 그래가지고 나랑 연진이랑 워크만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사먹고 돈을 너무 적게 쓰고 온 거 아니냐고요? 더 많이 쓰지 않았어? 3백 넘게 썼는데 우리 어... 그 정도 원래 말은 많이 쓴다 많이 쓴다는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겠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3배가 얼마 쓴 거 같은데 그렇게 매달라고 지금 깜짝 놀랬던데 여러분 나 제주도 마음 샌드 정욱이가 사온 거를 숙소에서 먹었거든?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땅콩 샌드의 완전 상위고안 버전? 그니까 제주공항 파리바게티에서만 판다는데? 모코야 메오야 이리 와 찡찡아 이리 와 응? 이리 와 턱을 내주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? 납작 하하하